홍인표의 왈왈왈 16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 장은규 기자인데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짝퉁 논란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홍인표 선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선배. 네. 안녕하세요. 알리바바가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서 주가가 폭등했잖아요. 그런데 중국 정부와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네. 중국에는 국가공상총국이라는 정부기관이 있는데요. 정식용으로 하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라는 데입니다. 여기는 위조상품 유통을 적발하는 데인데요. 이번에 백설을 발표하면서 알리바바가 이른바 짝퉁의 온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리바바의 C2C 그러니까 소비자 간 거래 온라인 쇼핑몰이 있는데요. 여기가 짝퉁 판매 비율이 전체 60%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파로 뉴욕 증시 주가가 보면 4.3%가 첫날 급락했고 그 다음 내로는 또 작년 4분기 실적 부진까지 맞물려가지고 8.78%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 주가는 작년 11월 10일 같은 경우는 한 주에 120달러 정도였거든요. 이게 무려 25% 떨어져가지고 지금 아주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내용입니다. 알리바바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마윈 회장이 중국 최고 값부자리를 내줬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 9월에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서 마윈 회장이 이제 중국 최대 값부로 올랐는데요. 이번 사태로 지금 알리바바 주가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에 주가가 아주 급락해가지고 시가총액 300억 달러가 지금 한꺼번에 날아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3조 원이 날아가 버렸는데요. 이런 영향으로 마윈 회장이 이제 자산평가액도 크게 줄어가지고 최고 값부자리를 갖다가 왕젠 린 그러니까 완다그룹 회장이 내줬습니다. 그런데 정부 기관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기업의 빗나간 활동을 지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중국 재계는 지금 알리바바 회장이 마윈하고 알리바바가가 뭔가 미운틀이 박힌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도 처음부터 순순히 잘못했다고 인정을 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반발을 했죠. 사실 공상총국에 백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알리바바에 2인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대만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차이충신이라는 부총재입니다. 이분 얘기는 뭐냐 하면 이분 백서가 내용이 잘못된 게 많고 모든 방식이 알리바바에 불리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총국에다가 이의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겠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공상총국에서 그래 해가지고 다시 또 내세운 게 뭐냐면 알리바바가 사실은 작년 7월 그러니까 뉴욕 정시에 상장하기 전에 이미 뇌물을 받아가지고 행정지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냐 이렇게 나섰습니다. 원래는 알리바바가 중국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장한 게 아니었나요?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진 것 같은데 사전에 무슨 조짐이 보였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알리바바가 성장하는 데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는데요.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보면 장지민 전 국가주석의 손자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장재청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운영하는 사모펀드가 15억 달러를 갖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윈이 이른바 태자당하고는 관계가 좋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데 무슨 공교로운 일이 벌어졌는데 얼마 전에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이 열렸지 않습니까? 여기 리크창 총리가 참석했는데 또 마윈 회장도 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리크창 총리 연설을 하는데 리크창 총리가 연설을 마친 다음에 마윈 회장하고 악수를 해야 되는데 악수를 안 하고 영 냉랭한 표정이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언론 보도가 나온 다음에 마윈 얘기는 아니다 실제로는 악수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아무튼 이런 일이 외부에 알려진 다음에 중국 정부가 뭔가 세계적인 인물을 우득 선 마윈에 대해서 마윈의 존재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알리바바가 세계에서 잘 나가면 중국도 좋은 게 아닌가요? 그런데 왜 견제를 받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 나가서 그랬다 이런 얘기인데요. 알리바바가 뉴욕 정시에서 상대한 것이 작년 9월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마윈 회장 같은 경우는 역시 중국이 최고 부자가 됐고요. 그리고 또 타임지 2014년 올해 인물 후보로도 사실 거론됐다가 마지막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문제는 마윈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영향력이나 지명도 이런 것이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의 고인사들도 일단 중국에 와서는 오히려 중국에 누구를 만나는 게 아니고 중국에 오면 하여튼 마윈을 만나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중국 관련 사업 요청 이런 것도 많이 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에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보다는 오히려 마윈을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이런 것이 이제 뭔가 견제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알리바바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업계에 시섬도 좀 생겼을 법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알리바바 급부상을 갖다 곱지 않은 시선을 보는 데가 역시 관뿐만 아니고 일반 재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알리바바가 지금 사실은 금융분화 진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은행들이 중국 정부에도 이것을 막아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이 이제 잘 되니까 이런 빅데이터를 갖다 바탕을 해가지고 인터넷 금융이라든가 개인신용 정보물일테면 조회라든가 물류업 이런 다양한 분야로 지금 사업 증명을 갖다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업계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거죠. 알리바바가 막강한 돈을 가지고 우리 사업 증명에 진출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얘기 이번에 나오는 얘기는 이번 사태가 돌발적인 게 아니다. 시대를 선도한다는 알리바바라든가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에 대한 중국 정부와 그다음에 중국의 재개의 불만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알리바바가 정부의 비판에 반격을 하는 모습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동안 공산당 눈밖에 나서 패가 망신한 기업인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나오는 얘기가 마윈이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정치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민불려 관토라고 해가지고 일반 백성은 관하고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히 백전 백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격식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또 적절한 정치력을 갖다가 나름 갖춰라.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국가기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예를 들어 백서를 내놨는데 2인자가 나서가지고 아 그건 문제가 많다. 우리를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사실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게 역모양세는 어색하게 된 거죠. 그동안 공산당에게 찍혀서 지금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 기업인들이 많죠.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렇죠. 사실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최고 권력기관이지 않습니까? 공산당한테 맞서가지고 동서고검을 막론하고 사실 힘센자하고 되들어가지고 살아남는 데는 없다는 건데요. 중국에서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공산당에 되들 기업이 없죠. 한때 중국에 최고의 부자가 있었습니다. 황광이라고 고메이 그룹이라고 있었거든요. 여기 회장이 있었는데 이분도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14년형을 선고받아서 현재 보격 중이고요. 또 서창성의 본고지를 들었던 한룬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류한 회장. 이분은 조윤칸 전 중앙정법이 서기하고 아주 가깝게 했다가 기업이 많이 컸는데 이번에 지금 잡혀들어가서 지금 곧 사형지평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례는 굉장히 많고 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신의주 특구장관했던 양빈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도 사실은 뭣 모르고 뭣 모르고 중국 공산당에 되들었다고 할까요? 지금 이분도 2002년에 문제가 됐는데 2020년이 돼 풀려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하고 되들어서 살아남는 기업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마인 회장이 이번 위기를 어떤 식으로 이겨낼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사실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1999년 항저우의 조그만 아파트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불과 15년 만에 세계적인 IT 기업이 됐는데요. 지금 일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하면 일단 문제가 되니까 마이윈이 국가공상총국 국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짜 상품 그러니까 짝퉁 건절 업무를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데 알리바바도 적극 동참하겠다. 지금 이렇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공상총국 국장도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겠다 해서 이제 서로 좀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위기는 고비를 좀 넘긴 걸로 봐야 되나요? 구체적인 공상총국 반응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마인을 만났을 때 이 당시 공상총국의 국장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지금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자상거래가 사실 경제성장을 이끌고 창업 취업 이런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높은 점수를 주겠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 거래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이런 데 좀 신경을 앞으로 써달라.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공상총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설명회를 열어가지고 알리바바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한 것은 일단 우리 내부 회의에서 거론된 것이다. 일종의 법적 효력은 없는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원래 공상총국이 이번에 백설을 발표한 다음에 알리바바가 나름 대립각을 세웠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상총국도 이렇게 입장을 누그러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화해 분위기로 일단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뉴욕에 상장된 알리바바 투자자들은 이번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니까 집단 소송에 나섰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예상외로 파장이 좀 계속될 걸로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알리바바하고 중국 정부와의 갈등 이거는 이제 한 고비를 넘겼다 이래 볼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알리바바가 뉴욕 정시에 상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걸 문제로 삼고 있는데 지금 외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알리바바가 작년 9월에 기업 공개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게 작년 7월에 문제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법률사무소 한 서너 곳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집단 소속에 나섰는데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국가공상총국이 이번 백서 공개의 경의를 설명하면서 작년 7월 16일 날 알리바바가 있는 저장성에서 자담회를 열어서 알리바바 행정 지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두 달 후에 뉴욕 정시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사실이 있는 걸 갖다가 우리 투자자들한테 안 알렸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이 정권법 유한혐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의 위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내용을 들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홍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기자도 오늘 처음인데 참 잘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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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ch.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